국사회가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지도청들은. 지금 몇 시간 전에 떠오른 기사가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안전 그런 국회의원들이 노정희 사퇴에 요구하는 것은 선거관리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3월 19일 날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다.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정말 사악한 세력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까. 나는 586 운동권 정신을 보면서 그냥 키가 찹니다. 저하고 연배가 몇 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까. 선과 악을 구분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뭘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저질렀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문정권 하에서 모든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4.15 총선에서 오리발을 내민 거죠. 지금 하는 꼴 보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 요구는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다. 이런 주장을 뻔뻔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저는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서 짐승들의 무리를 보는 듯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 짐승으로 해도 충직한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 같은 경우는 그런 무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안전위원들은 3월 19일 날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는 중단돼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청와대 출장소처럼 과천 출장소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청와대의 하수인처럼 부려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람들이 입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는 중단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586운동권 정치인과 586운동권 정치인과 연관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옳은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권력을 얻을 수가 있으면 모든 악한 짓도 다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양심이 가책을 느껴가지고 여러분 거짓을 저질러가지고 엄청난 부정선거 300만 피 이상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이런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본인들 작전 실패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미수에 거친 겁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2년 동안 먼저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 가운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월 20일 날 이경 대변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피력했지만 그것도 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보시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시도들이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를 포함한 선관이 전체를 흔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거짓말 그대로 털어놓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꾼들에게 표를 던진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저는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가 다음에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정도 지금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니까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를 2천 명 빼버린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공병호 여러분 TV에서 아침에 오니까 구독자가 2천 명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못하도록 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동안도 여러분 구독자 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빼는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 아침에 그냥 2천 명 내놓고 빼버렸습니다. 어떻게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를 2천 명이나 뺄 수가 있냐 이야기죠. 눈에 보입니다. 방송을 하고 나면 방송이 퍼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거가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 유튜브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문제. 왜? 바로 그냥 자기 채널에 그냥 타격을 주기 때문에 노 위원장은 선거 부실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김시한 씨가 사무총장이 지나가면 밑에 사무처장이 또 일을 다할 거 아니면 그 사람도 다 관련됐을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에 지휘계통이니까 그럼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선거에 꼭 같은 일을 하겠다는 거죠 4.15 총선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맛보기 위해서 지방선거도 하겠죠 참 이렇게 나라가 이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윤석열 당선이 되면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줄 알았지만 훨씬 더 심하게 방송 소출을 그냥 억제하고 아침에 그냥 2천 명 구독자를 뺀 것까지 나왔으니까 말이 됩니까 채널에 대한 탄압이 방송에 대한 탄압이 이루 말할 수 없어도 심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참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저는 방송을 하면 독자들이 남긴 의견난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난을 보게 되면 진짜 민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온의 홍순근님이 마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작업질을 못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겠죠 298명이 찬성이고 한 명이 반대입니다 그 체제 사무총장 나가면 사무처장도 누굽니까 전남 광주사람이 되구먼요 충직하게 보필했겠죠 또 조작하겠죠 뭐 뻔하지 않습니까 김시한 사무총장이 혼자서 했겠습니까 거대한 여러분들 조직들이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3구 대선에서 보면 여기 또 나오네요 강대준 씨 다 바꾸면 부정선거 하는데 차질이 생기니까 못 박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강대준 씨 이야기처럼 291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또 조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작팀은 건재하지 않습니까 사퇴한 김재환 사무총장이 혼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무진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카르텔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사무차장이 알아서 하겠죠 사무차장 지시하에서 일괄해서 뭡니까 지방선관위까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정성은님 보시기 바랍니다 6월 지방선거도 부정선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당신들 수법을 알아버렸거든요 243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제로입니다 사람들이 부정선거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까 공병호도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쓰고 조선일부만 부정선거를 안 쓰는 거죠 조선일부는 부정선거를 안 쓰지 않습니까 부실관리라고 하죠 관리부실이라고 하죠 나라가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내가 볼 땐 대책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박희텐입니다 사전투표 없애라 다른 선진국도 안 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일부 선거 휴일을 사무려는 사람들을 배려할 이유가 없고 선거일에 참전권 포기하고 딴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사전투표 없어지고 당일투표만 하면 시비걸릴도 부정 논란도 없어지지 않느냐 64명이 찬성한 겁니다 여철인 해님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 내 부정선거 특임조를 유지하는 민주당의 몸부림 같습니다 58명이 찬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그냥 부정선거가 아니고 수백만 표를 투입하는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하는 것은 공병호 tv하고 다른 몇 개가 있습니다 미디어 A라든지 이런데 하면 되겠지 아무리 그래도 뭡니까 하루 만에 그냥 구독자 수를 2천 명 빼버리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구독자 수가 늘지 않도록 계속해서 탄압해가 구독자 수를 계속 빼지 않습니까 빼 그래서 63만 64만에 1년 동안 머물고 있는 겁니다 내 한 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뭐죠 탄압을 해서 되겠냐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지 않는 겁니다 광고 수입이 엄청나게 격감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또 사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참 다들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운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인간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자들입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자행하고 난 다음에 입을 싹 닫고 선관위를 흔들지 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그냥 계속해서 둬라 선거관리위원회를 흔들지 말라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야당의 움직임은 즉시 중지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짐승보다 못한 자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참 한심한 거죠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번 건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